여러분 지금이 토요일 저녁 7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용헌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용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권국대 석좌 교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양반이 쓴 오피니언이라고 조선일보를 검색해서 조선일보를 접속해서 오피니언이라는 데 들어가서 조용헌을 검색을 하면 이 양반이 쓴 칼럼들이 죽일 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칼럼를 보면 상당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풍수지리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풍수지리 사주팔자 하여튼 전통적으로 한국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참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칼럼으로 쓰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생각 개념 이런 걸 소재로다가 재미난 글을 쓰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박정희가 만난 뇌 도사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헌 살롱 1408 박정희가 만난 뇌 도사 조용헌 권국대 석조학 교수 문화콘텐츠학 이 글은 말이죠 2024년 3월 27일 조선 오후 4시에 조선일보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래서 점술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점술을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점을 그런데 우리가 점이라는 걸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진짜 점을 아주 신기하게 잘 치는 사람이 드물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미신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인간탐구를 하잖아요 내가 인간탐구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예언자 예언자 노스트라 담아서 그다음에 바가반가 이런 예언가들도 인간탐구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 그 여성들이 북한을 탈북할 때 반드시 북한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니까 자유민주국가니까 점을 쳐서 벌어먹든 무슨 걸 해서 벌어먹든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법에만 저촉을 안 하고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니까 미아리에서 점집을 개업을 해서 먹고 살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그걸 나서서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개인이 점을 쳐서 먹는 개인이 점을 쳐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거를 굉장히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내놓고 드러내놓고 점을 치지는 못하고 상당히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몰래 몰래 점을 친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탈북민 여성들이 하는 유튜브를 들어보면 이 북한에 있는 점쟁이들이 상당히 신출규모를 합니다 상당히 한마디로 영팔이 세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심진송이라는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심진송이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강남 어디서 점집을 하고 살아간다래요 그런데 그 심진송이라는 여자가 김일성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겠다 이렇게 점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까지 맞췄던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김일성이가 죽겠다 이렇게 점을 쳤는데 그 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심진송이라는 여자가 그거 한 가지만 그렇게 신기하게 맞췄고 그 외에 여러 가지는 다 못 맞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언제 죽겠다 그것만 딱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헌이라는 분이 참 재미난 칼럼을 조선일보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글은 아니지만 재미나고 흥미있는 그런 차원의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차원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 차원이 높은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믿는 사람이 차원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건 아주 지극히 차원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신비 세계는 쪼그라들고 있다 신비가 사라진 세상에는 돈과 명품 그리고 출세와 권력만이 전부이다 그렇죠? 반드시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과학이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비 세계는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니까 신비의 세계는 없어졌는데 신비가 사라진 세상에는 돈과 명품 출세와 권력만이 난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과 명품 출세와 권력만을 쫓는 그런 세상 물적만을 쫓는 그런 행태가 생긴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없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의 신비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것이 어렵다 운명에 대한 예언, 앞일에 대한 예언이 맞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시작한다 앞일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더라 이것을 겪고 이런 경험을 겪고 나면 진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믿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지금부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1979년 김인현 정초였다 중앙정보부에서는 당시 전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도사 4명을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청와대로 데리고 왔다 돌팔이 데리고 갔다는 문책을 당하니까 신중의 신중을 기한 선발이기도 하였다 그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술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신술을 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전국에 내놓으라는 점쟁이들을 선정을 해서 청와대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1979년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22살의 서두사 50대 중반의 남자 도사 그리고 60대 중반의 보살 할머니 그리고 미아리 박도사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긴장해서 앉아있는 4명의 도사를 훑어보고 서두사를 먼저 지명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말이죠 지금과 같은 민주화가 된 그런 시대의 대통령이 아니고 상당히 권위적인 통치를 하던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는 그래가지고 박정희 앞에 가면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뭐 민주화 된 그런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민주화 된 시대의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라 해도 뭐 그렇게 아주 긴장할 게 없는데 이때는 박정희라는 건 상당히 서술포롯한 그런 권력이었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박정희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장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박정희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중앙정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긴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긴장해서 앉아있는 4명의 도사를 훑어보고 서두사를 먼저 지명하였다 제일 젊은 그러니까 도사들 중에 제일 젊은 22살의 서두사라는 사람을 가르쳤다 이거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말을 거는 겁니다 자네가 가장 젊은 것 같으니까 먼저 이야기해보게 군대 갔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었던 22살의 사파란 젊은이었던 서두사 그는 대통령을 직접 눈앞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긴장했다고 한다 긴장은 했지만 한마디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아께도 얘기했지만 박 대통령 때는 민주화된 대통령 시대가 아니고 서술포로 어떤 권력의 시대였으니까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말을 걸길래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뭐라고 튀어나왔냐면 승진하시겠는데요 박 대통령이 먼저 말을 걸으니까 대뜸 튀어나온 말이 승진하시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한테 승진하시겠는데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의 대통령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회담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정상회담이라고 하잖아요 정상 정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등반가가 저 높은 에르베이터 산을 올랐을 때 그 최고 높은 정점에 따르면 정상을 정복했다 그러잖아요 그 정상이라는 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상이 위치한 자리다 그 말이죠 아니 정상이 위치한 대통령이 더 이상 승진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승진할 일이 뭐가 있겠나 좋다는 뜻이구먼 당시 4명의 도사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서도사가 필자에게 수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갔던 도사들은 다이제 늙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창 젊을 때인 서도사만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죠 그런데 22살이었으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생존이 있는 거죠 승진이 본래의 의미는 승천이다 승천 승진이 본래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오를승 하늘천이라는 겁니다 오를승 하늘천 하늘로 오른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원래 승진이라는 말이 그래서 승진이라는 그 말뜻이 앞서서 나간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오를승 하늘천이니까 하늘로 오른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승천은 죽는다는 뜻인데 어떻게 대통령 면전에서 대놓고 죽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죠 승천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영원히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영원 그러니까 육천은 죽고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대통령 면전 앞에서 그렇게 승천한다고 대놓고 죽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게 승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면전에 대놓고 죽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승진으로 단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승천이라고 내뱉어 버렸으면 서두산은 그날 집에 못 갔을 수도 있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상당히 서술이 퍼렸던 그런 권력의 시대였기 때문에 박정희 앞에서 서툴게 말을 허튼 소리를 했다가는 당장 중앙정보에 끌어가는 것입니다 서두산의 아버지도 역시 도사였는데 아버지로부터 평소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직설적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서두사라는 사람의 아버지도 이렇게 점술가였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육을 한 게 뭐냐면 나쁜 얘기는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빙 돌려서 간접적으로 알아듣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서두사 다음에 50대 중반의 중년 남자 도사에게 한마디 하라고 지명하였다 그 도사 이야기가 가관이었다 올해 10월 26일 술씨가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젊은 서두사한테 말을 걸고 그래서 서두사가 승진하시겠습니다 승진하실 운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나쁜 얘기는 대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승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에 지목한 사람이 50대 중반에 도사라는 거죠 50대 중반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말을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올해 10월 26일 술씨 술씨라는 것은 오후 7시에서 9시를 얘기한다는 거죠 올해 10월 26일 술씨가 앉았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50대 도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재규에게 총 맞은 게 이 시간이다 당시 서두사 본인도 한 칼이 따고 자부심이 강했는데 옆의 도사가 말한 술씨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세상에 고수가 많구나를 실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50대 도사가 그렇게 올해 10월 26일 술씨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10월 26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야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고수가 많구나 이렇게 서두사두 감탄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조용헌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권국대 석조학 교수 문화콘텐츠학을 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국대 교수로 있는데 이 재미난 아키도 얘기를 했지만 이 양반이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점쟁이들이 있긴 있어요 점쟁이라고 하면 무조건 에이 미신 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신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러는데 대다수의 점쟁이들은 별거 아닌데 특히 이렇게 기막히게 알아맞히는 점쟁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문인 명문감상 이번에는 조용헌 살롱 박정희가 만난 뇌이두사라는 조선일보에 올라온 칼럼을 리딩해봤습니다